전해가 아니라 안 알려준 거잖아요 요번에 선생님 가게 진짜 딱히 그 단계까지는 안 가도 되는데 뭐 이런데 난 그 단계까지 가고 싶어서 여기로 왔는데 쌤이 안 알려줬잖아요 그러게 당신이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안 알려줬다는 건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 지금 제가 아트나이프를 안 가져온 걸 다행으로 여기세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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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어쩔 건데요 네? 이 사람 말이야 그거만은 하지 않기를 바라야 누가 하고 있더라고 힘들게 제가 그거까지 안 하려고 여기 온 줄 알아요? 그 괴로운 걸 막 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 그냥 붙인 다음에 다시 조용히겠다 아 진짜 선생님 수업 막 들으려고 막 계속 타이밍값 되고 있었는데